안녕하세요. 제주에 사는 제주총격입니다. 요즘은 집에서 셀프위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셀프위발의 장점은 미용실에 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. 단점은 결과물에 대한 보장이 안 된다는 건데요. 엄마가 금손이라면 깔끔한 머리 스타일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. 잠깐!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. 오늘은 샤오미 이발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발기와 면도기는 주로 이 브랜드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.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? 앤첸이라고 읽으면 될까요? 혹시나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상자를 열어보면 이발기와 C타입의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. 요즘은 C타입이 아무래도 대세인 것 같네요. 그리고 청소를 할 수 있는 솔과 날을 좀 더 부드럽게 해주는 오일이 들어있습니다. 요즘은 집에서 셀프위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셀프위발의 정수는 바로 이발기의 퀄리티죠. 일명 바리깡이라고 하는데요. 군대에서 몇 번 사용해본 적은 있지만 정말 오랜만에 다시 보는 것 같네요. 저도 요즘 탈모가 와서 시원하게 한번 확 밀어버릴까 하는 생각으로 이 제품을 구매했는데요. 셀프위발을 할 때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죠. 바로 아저씨 원빈인데요. 알죠? 절대 그 그림 안 나온다는 거. 어쨌든 막상 머리를 밀 생각을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가능한 짧게 밀어야 좀 이상하지 않을 텐데 제가 두상이 예쁘지 않아서 마음을 제대로 먹기 전까지는 미용실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. 디자인을 보면 너무 깔끔하고 훌륭합니다. 가격이 만원대 초반임을 생각하면 절대 나올 수 없는 퀄리티죠. 색상은 흰색과 검은색 두 종류가 있는데요. 저는 청소가 좀 용이할 것 같은 흰색 제품을 구매했습니다. 실제 사용을 해보면 머리카락 청소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. 흰색 제품 구매하기를 정말 잘한 것 같네요. 제품을 보면 버튼이 하나인데요. 버튼을 누르면 이발기가 작동을 시작합니다. 분당 4,500회로 회전이 되고요. 2초 정도 길게 누르고 있으면 터보 모드가 돼서 분당 5,800회로 좀 더 빠르게 이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제품 설명을 보면 초저소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실제 사용을 해보면 상당히 조용한 편이고요. 아래쪽에는 라이트가 있어서 현재 충전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발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? 바로 칼날이죠. 샤오미 이발기는 나노 도자기 칼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. 강도는 스테인레스 강의 1.6배라고 하고요. 표면도 부드러워서 마찰도 상당히 적다고 합니다. 예전 제품들은 길이에 맞게 캡을 교체해서 사용했던 것 같은데요. 이 제품은 캡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. 3mm에서 21mm까지 길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신경을 참 많이 썼구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. 보통의 캡들이 수평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이 제품은 캡이 상당히 플렉서블해서 동그란 머리 모양에 맞게 모양이 변형됩니다. 셀프 이발의 대참사는 캡이 빠져서 머리에 고속도로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 제품도 캡이 약해서 사용하다 들어가는 게 아닐까 슬쩍 걱정이 되는데요. 눌러보면 상당히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서 다행히도 대참사는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제품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청소인데요. 샤오미 이발기는 다행히도 모든 부분이 다 분리가 됩니다. 분리도 쉽지만 조립도 쉬워서 정말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. 만원대 초반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성능과 디자인이 말도 안 되게 뛰어난데요. 만원에 버린다는 생각으로 구매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.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궁금하지 않더라도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.